3인 3색 작전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MBM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이창원 매니저님은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우리 3인 선택 질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미국 시장 이렇게도 상승해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매니저님의 한 주평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자 심리로 움직이는 지수 이렇게 한번 정의 한번 받습니다. 네 심리로 움직이는 지수 우리 시장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빠졌다 저래서 빠졌다 이제 얘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이 시장의 지수라는 것도 결국은 종목이 합쳐서 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결국은 종목이 올라야 지수가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종목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돼서 이 종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이 빠질 것이다 라고 하면 매도를 하는 건데 국내에서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의 성격 자체도 상당히 좀 빠른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선 단타만 하고 미국에서는 장기 투자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심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제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수에 크게 반영이 되는 거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인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영기금부터 시작해서 글로벌에서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심리의 영향을 많이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반대로 얘기해보면 만약에 이제 지수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코스타, 코스피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당일 최고의 상승률을 볼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는 좋아요.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도 사상 최고 지금 실적 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삼성전자, SK닉스도 올해 터널아 웃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가 좀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매도 심리에서 매수 심리로 바뀌는 그 트리거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심리가 다시금 돌아와야지 우리의 지수도 그 단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네. 화이팅. 자, 화이팅. 네, 이렇게 우리 응원과 함께 시장 다시금 좀 상승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섹터이자 종목들이 저 PBR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대세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 주평까지 지금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뽑은 지금 답변은 바로 증시 호재가 충분히 작용 가능하나 이런 내용인데 저도 오늘 매집주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이 관련 주 하나 갖고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PBR이라는 거는 순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인데 이게 이제 PBR이 우리나라가 1배가 안 넘는 기업이 지금 500개가 넘어요. 아, 굉장히 많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PBR이 1배가 안 넘는다는 거는 지금 당장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돼서 회사를 그냥 청산을 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그 주주가 지금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조인 기업이 땅이나 공장을 다 팔면 2조, 3조, 심지어 10조, 20조가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 금방 저평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조금 어느 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고 보고 이 저 PBR 종목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인 3택 질문 통해서 오늘 시장 분석해 봤고요. 이 내용들 통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하는지 방송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리뷰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어제 매수한 종목입니다. 바이넥스고요. 벌써 17% 넘는 수익률을 끌고 가고 있는데 정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바로바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제 어제 바이넥스를 말씀드리고 나서 오후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윗고리 길게 달렸다가 오늘은 그 윗고리를 완전히 넘어가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오늘 가려고 했던 종목들도 사실 많이 못 갔어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아침에 바이넥스도 오늘 오전만 보면 폭등이 나왔다가 지금 지수가 많이 조정을 보이면서 윗고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미국의 지금 중국 바이오산업 규제에 관련된 반사이익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윗고리 달렸으니까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눌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어제 언급했던 종목 화신이고요. 매수 직후 4%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거는 오후에 흐름이 되게 좋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살짝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좀 같이 또 밀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종목 자체는 사실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좀 시장에 수급이 붙으면 언제든지 바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하루 만에 급등해 줬던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할지 이 종목들도 급등 나와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한 종목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모아갈 수 있는 매집주인데요. 방송 초반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언급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의 매집픽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볼 종목은 바로 L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지주사 레벨업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는 매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지금 이번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상장 가치보다도 훨씬 더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 자사 주소가 이슈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주사를 올릴 수 있는 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과 함께 기업들이 따라와 준다면 거기에 따른 혜택도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한 이제 오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지주사가 오르는 거를 그렇게 바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주사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할 때 그만큼 상속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너가 이제 그 오너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아들에게 이제 물려줄 때도 상속세를 좀 적게 내고 그렇게 이제 굳이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 오너가 주가를 오르는 걸 바라지 않는데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음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상속세 개편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지주사 LG 최근에 이제 뭐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LG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오늘 LG를 픽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LG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타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제 보시면 LG 지금 급락 이후에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매집주입니다. 급등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8만 원이 살짝 못 미치는 가격인데 이 8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 라운드 피겨라는 거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가격에는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좀 저항, 가격 저항대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LG도 8만 원 찍고 그다음에 윗고리가 살짝 달렸는데 지금의 트렌드상 8만 원을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오늘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제가 이제 8만 4천 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매물 때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6천 원 잡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주사인 LG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목표가 8만 4천 원, 손절가 7만 6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이 급등이 금방금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급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급등 픽, 지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인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링 관련이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언팩 행사 마지막 부분에 갤럭시 링 관련된 영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까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팩 행사 전에 AI 스마트폰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링은 사전에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깜짝 공개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갤럭시 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디바이스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지 형태고 반지로 껴서 지금 사용자의 신체 정보나 그다음에 어떤 편의성을 통한 디스플레이를 통한 편의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는 우리가 맥박을 재거나 좀 이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지를 끼고 있으면 조금 우리가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으로도 지금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갤럭시 링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또 굉장히 좀 찬사를 받았고요. 올해 연내 출시인데 지금 인터플렉스는 보시면은 갤럭시 링이라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전자 디바이스 기기니까 여기에도 PCB가 들어가야 될 텐데 휘어지는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플렉스가 이런 연성회로기판 쪽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출시 전에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갤럭시 워치도 많이 쓰고 있지만 갤럭시 링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없던 게 나온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가 레벨업 될 때는 좀 세상에 없던 게 나와야 강하게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지금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에 없던 형태의 기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한 급등 오늘 2만 2천 원 찍었다가 윗골이 달려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어떻게 보면 혼자서 조금 독고다이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상관없이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핸들링하는 상황에서 빠져버리면 본인들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기관 외국인들도 평당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당가가 높은 상황에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핸들링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런 종목이 또 지수가 살아나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급등주로 인터플렉스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목표가는 제가 2만 1천 원. 지금 주가가 사실 목표가 2만 1천 원으로 갖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기다리는 동안 좀 올라서 제가 좀 높일게요. 2만 3천 원까지 목표가 좀 잡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2만 1천 원은 좀 움직이다 보면 터치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잡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1만 7천 5백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플렉스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목표가는 정말 급등픽답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2만 3천 원으로 세워드렸고요. 손절가 1만 7천 5백 원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 통해서 두 가지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방송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전략까지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포털사이트에 이창원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공부하고 스크랩했던 자료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주식 실력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공개 방송은 월, 수, 금 3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없고 어제 했죠?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급등픽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밴드 통해서 이창원 매니저님과 시장 공부 철저히 함께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태원의 탑픽 마무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조기준매니저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